봉사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요즘에는 사랑은 대박이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계신데 인생이 지금부터 대박인 분입니다 사람보다는 인생이 대박 지신 분이죠 가수 수찬 씨 모셔서 사랑은 대박이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주시겠죠? 여러분들 파수어 사랑에 흥미 상ield carrying 바닥에 흥미き 상rets 오, 난 처음에 만난 사람은 영원한 매일 살아요 당신의 향한 나름의 마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도 멈출 수 없는 축복받은 우리 삶 당신의 향한 나름의 마음을 멈출 수 없는 축복받은 우리 삶 당신은 향한 나의 마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멈출 수 없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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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사랑을 멈출 수 없는